우리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 이로 말미야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능력의 중부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영적인 성장이 시선이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귀로 들려지는 모든 것들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싸움의 최고가 중부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서 교회에게 보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어떻게 하냐 중부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가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중부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부기도자입니다 15, 1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야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15절에 이로 말미야마 이런 단어는요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인치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거는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 받았지 너무나 당경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에 합격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렇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에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했다 축복이죠 근데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 많은 대학생들 중에 그 학교가 우리 자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축복입니다 그 많은 취업 지원생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대기업이 우리 자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의 삶은 우울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영혼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느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리 영혼에 입력이 되느냐 세상이 입력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이 되냐 그것에 따라서 아웃풋,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랩런트 사역을 하면서 한 랩런트를 만났습니다 그 랩런트는요 제가 개인 영역을 해야 할 정도로 좀 영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친구였어요 금요예배, 주일예배, 대예배, 부서예배 모든 예배 다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울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심지어 환영이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락방 개인 양근형을 해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다 따라다니는데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까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웹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고 그 영혼 속에 웹툰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빈 시간만 나면요 예배는 드려도 나머지 시간에 웹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웹툰이 어떤 내용이냐 특별히 귀신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영적인 교감이 있고 귀신이 친구처럼 되고 그런 많은 웹툰들이 지금 인터넷에 깔려 있거든요 그것을 보이니까는 실제로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랩런트뿐만 그렇습니까? 많은 이 시대의 드라마와 많은 미디어들의 우리 어른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입력될 때 말씀이 심겨질 때요 우리 영혼은요 어떻게 바뀝니까? 중보 기도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직장 선후배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네 권이 있는데요 에베서서, 골로세서, 빌리뽀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네 권이 있습니다 그 힘든 지하 감옥에서요 바울은요 놀랍게도요 중보 기도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우리 예를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리뽀서 1장 8절에서 9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하나의 옥중서신 빌레몬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의 너를 말함은 사도바울은요 항상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언약 붙잡고 가는 그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커질수록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작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포로 많은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락방하는 자리로 지교하는 자리로 또 우리 전문교회의 여러 가지 또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많은 부속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중부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기관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다 부모님 옆에 껴가지고 대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간다 이건 굉장한 영적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자녀들이 계시다면 그런 자녀들을 알고 계시다면 중부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예배의 축복 그 중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권명과 충보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목회의 우선순위는 설교야 설교를 잘해야 돼 맞는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최우선순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의 최우선순위는 뭐라고 하죠? 여기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간구, 기도, 도구 뭡니까?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목회의 최우선순위 우리는요 지금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 목회자만 목회합니까? 지금 현직 목회라는 단어가 쏟아지면서 우리 모두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중복이 돕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친정을 위해서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요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굉장히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무릎 꿇으면 흑암의 세력이 엄청나게 약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드라마나 여러가지 미디어나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은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능력의 중부 기도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올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중부 기도를 하는지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개시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알죠 문재인 대통령을 알죠 김정은을 알죠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저 아내 사모는요 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서로의 언약을 알고 서로의 비전을 알고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룩과 헤어졌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신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이루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어떤 대화를 하시냐면 소돔과 고무라를 멸할 것이다 내가 이 내용을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거든요 왜? 예배자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하나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만 더 쓰세요 45명이면요 이제 더 나아가죠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지금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죠 아무리 친해도요 이건 좀 도가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들어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이랑 친하니까요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중부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요 우리의 입술을 헌신해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 거짓말, 불신앙 이 입술을요 바꿔야 돼요 입술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해 중부기도 하는 입술로 바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입술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을 바꿀 때요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18,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리를 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거를 좀 우리 용어로 바꿔보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소명이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상시 중부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입술과 눈과 귀를요 하나님께 헌신해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단순해요 우리 눈과 귀를 헌신한다 내가 뭘 보고 뭘 듣는가 이 부분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인풋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입력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출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중부기도 대상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귀가 열려서 들리지 않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중부기도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할까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2001년 차병원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 메디칼 센터 연구팀은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의학전을 생식의학지에서요 남을 위한 기도의 효과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기독교 신자과 시험관 아기 임신을 위해서 차병원을 찾은 환자의 사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요 임신 성공률이 26%에서 50%로 두 배나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중부기도는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우리의 경제 문제주의 있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친인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 동력 선후배들을 위해 기도하는 능력의 중부기도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